네 6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밈 재밌더라구요 지금 빙산의 일각인데 빙산의 일각이 뭐냐면 갠슬러와 샌벤클먼 프리드, FTX 사태 이런건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사실 그 밑에 보면 거대한 이더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게 이번에 힌먼 스피치가 공개가 되면서 확인이 된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클레이텐, 마이크 노보그라츠 다 이더리움 띄우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거고 제이피 모건, 제이미 다이몬이 이 가사장 밑에서 거의 이제 감독, 감독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참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네 제이피 모건이 또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성공과 관련해서 거의 리플 수준의, 완벽한 수준의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글로벌하게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탑승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신흥 강자들을 죽이려는 기성 레거시들의 어떤 작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 네 이들은 이제 얼굴마담인데 갠슬러진 표정 보이시죠 야이씨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표정이죠 나 아닌데 나는 그냥 얼굴마담일 뿐인데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이번에 힌먼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 더 이 그림이 이런 의혹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급등을 하긴 하지만 힘이 좀 약하다 왜 약한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비증권성, 증권성과 비증권성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그렇게 흘러가는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참 이게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힌먼 스피치 초안이 최종안으로 변경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지저분한 일들이 법규도 다 필요 없고 내부 핵심 책임자들이 지적을 하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힌먼이 원하는 대로 이더리움은 비증권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말해서 전현직 직장인 심슨 대처로부터 로비를 받고 사실상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SEC에 힌먼 이메일 내용을 SEC에 올려져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주석 있잖아요 이걸 주석 보면은 힌먼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게 돼 있어요 이게 SEC 직원의 어떤 출판물이나 연설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달아놨어요 개인의 의견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서 알지만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일단 SEC의 트레이딩 마켓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힌먼 스피치 서포티브 한다 지지한다 이런 내용 힌먼 연설은 시장 참여자들이 요청한 것인 만큼 우리는 연설 내용 매우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EC는 여전히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코멘트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참 국민들 알기를 투자자 알기를 정말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SEC가 사실은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라고 발언을 한 힌먼 스피치 이후에 소택자까지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SEC가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제이클레이튼 당시 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힌먼 발언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비증권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 발언을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참 SEC는 대체 왜 그랬을까 위원장부터 어쩌면 국장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기업금융부 국장이라는 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로부터 돈 받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답변이 지금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SEC 트레이딩 마켓부가 힌먼 스피치 지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힌먼 스피치 내용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하위 테스트의 분석을 넘어서는 요인도 포함되어 있다 증권이 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마켓부가 바라보기에는 이거 지금 증권성과 관련해서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의견도 제지를 했다라는 거죠 하위 테스트를 넘어서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하면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트레이딩 마켓부는 생각을 했던 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멘트인 거죠 그래서 증권이 뭔지 증권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해버리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힌먼 스피치는 결과적으로 힌먼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취합을 해서 물론 힌먼의 독단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됐지만 그렇게 발언을 했지만 이런 SEC 내부에 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4월 6월 4일에 힌먼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이거든요 누군진 다 모르겠습니다 누군진 다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더리움 증권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테린에게 전화를 이번 주 후반에 해서 우리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테린에게 이번 주 주말에 전화를 해서 확정을 하겠다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힌먼은 비탈릭 부테린과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비증권성 발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6월 4일이잖아요 6월 18일에 이더리움은 비증권입니다 발언이 나왔던 거거든요 6월 18일 아 6월 14일 6월 14일에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라는 힌먼 스피치가 있은지 딱 5주년 되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딱 5년 만에 아주 그냥 다시 한번 시장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열흘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비탈릭 부테린에게 한번 더 확인을 할게 와 진짜 이더리움 게이트라는 표현은 이런 데서 지금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제목이 이더 스피치예요 게임 끝난 거죠 제목 자체가 이더리움 스피치 사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면 증권성과 비증권성에 대한 스피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스피치 온? 스피치 온? 뭐 가이던스 오브 시큐어티시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더 스피치 이더 스피치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충격이었어요 이더 스피치?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해관계자라 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관계자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고 같이 오우 걱정하지마 내가 이번 주말에 비탈릭 부테린이랑 통화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한 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이해한 거 확인할게 이런 얘기를 지금 SEC 기업 금융부 국장이 현직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진짜 기가 차죠 기가 차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월 4일에 이미 이걸 위해서 힌머니 3월부터 이더리움, 조셉, 루빈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관계자들, 투자자들 싹 다 만내하고 다녔었잖아요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런 상황 그나마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었던 곳은 감사관실, 감찰관실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언급한 연설문에 이더리움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도 기업 금융부 국장이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건 딱 말의 뉘앙스 안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어떤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기준 자체가 입법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비증권이라고 딱 해버리면 나중에 SEC의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성견 지명이죠 감사관실의 이때의 어떤 지적처럼 지금 현실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 특히 금융권 규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내부에서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XRP 같은 경우에 참 아쉽죠 잘 올라가 주다가 폭락을 다시 해버렸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면 XRP도 비증권이다 이런 논리의 형성을 기대를 했던 건데 딱 보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일 수 어렵었었네 이더리움이 원래 증권이어야 되는데 지금 비증권으로 억지로 애들이 짜웅해가지고 짠 맞추기를 한 거네 이게 지금 해석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소송이 별로 직접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정서가 생긴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지금 XRP가 비트코인도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XRP도 이렇게 흐름이 다시 좀 더 빠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죠?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델파이 디지털의 법률 고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힌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 자료는 리플 측에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는 힌먼의 발언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전혀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SEC가 내부적으로 증권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왜 비증권이 됐는지를 보니까 증권성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었네 그러면 XRP는 왜 증권이야? 이것도 모호한 거잖아 규제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거잖아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면 우리 입장에서 땡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글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최근에 미국 사법부가 SEC의 우악스러운 어떤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지금 법원이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앞서 파트 1에서도 바이낸스 US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민주당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관다운 판결을 지금처럼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투명성을 되게 강조를 해왔으니까 그랬던 것처럼 조금 정상적이고 전통 법관다운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기대 차원에서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사실 빡칠 사람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겠죠 SEC의 규제 명확성 부족이 사실상 무기화된 거고 굉장히 악의적이다 그래서 SEC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한 거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동기까지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건 과잉 대응한 거다 그러니까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인지 지들도 모르고 증권을 가지고 비증권이라고 장난도 치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고의적으로 정치적이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한 거다 XRP를 증권이라고 규정해서 소송을 낼 것도 아니었는데 얘들이 좀 지금 오버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맞는 말입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에는 힘먼 연설을 통해서 이제 이해상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이더리움 재단 쪽에 돈 받고 이더리움 일부러 띄우면서 이익 관계자들의 어떤 로비스티 역할을 힘먼이 했다는 게 지금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SEC가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건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파워 오버사이트 같은 시민단체 특히 힘먼을 통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한 SEC나 힘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이기도 하고 임파워 오버사이트가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어떤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조금 정부 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는 않을까 특히 임파워 오버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SEC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확장시켜서 어떤 나름의 장사를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힘먼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에 또 하나 우리의 어떤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은 리플랩스가 약식 판결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6개 파일이 올라간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던 게 제목이 서머리 저치먼트였잖아요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 서머리 저치먼트가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을 밀어달라고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리플의 입장을 담은 문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SEC의 주장에는 너무 많은 모순이 담겨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왜 리플랩스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이게 사실 무리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법원의 판결을 내리지 말아달라 다시 말해서 기각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각해달라는 거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일단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기각을 안 하게 되면 약식 재판 판결을 하는 건데 그 약식 재판 판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리플랩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SEC가 허칫한 거 당시에 그게 드러났고 법원도 이걸 이해를 할 텐데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차하면 판결까지 시간만 더 지연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랩스가 약간 모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카드를 하나 이렇게 조금 던져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발표를 할 거잖아요 리플의 어떤 약식 재판 판결 반대 입장에 대해서 법원이 답변을 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 시점이 대추인지 얼추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미국 변호사들이 따져가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7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로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좀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일단 힌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가 됐고 SEC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XRP가 이더리움이 비증권이기 때문에 XRP도 비증권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논리 확인이 안 됐지만 적어도 뭐가 증권이고 비증권인지에 대한 SEC 내부적인 기준 근거 이런 게 되게 불명확했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증권이어야 될 것이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서 공표가 됐고 그게 이더리움 이해관계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만든 계기가 됐다 사실상 SEC 고위관계자들이 이더리움 진영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지금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원이 바라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게끔 충분히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라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약식 판결 반대 입장문을 제출을 해서 일단 법원의 답변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리플의 어떤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빠지긴 빠졌잖아요 0.56달러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0.5달러 지지를 간당간당 받고 있는데 지금 하루 사이에 8%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시세가 좀 흐물흐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티편더는 0.48달러 위에만 존재하고 있으면 괜찮아 상방향으로 갈 거야 지금 거래량이 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시세가 떨어진 건데 0.48달러 위로만 가격을 유지해주면 상승 추세는 계속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XRP도 자연스럽게 0.5달러 부근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는 상황 이런 거를 조금 기대를 해보면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기대를 해보면 좀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 1달러 이상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여전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크티편더가 컵 앤 핸들 패턴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 데일리 차트인데 데일리 차트에서 컵 앤 핸들 패턴이 마무리 과정에 있고 컵 바닥에서 수면 상단까지 비율만큼 핸들 패턴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나아가주면 0.93달러, 94달러까지는 3주 안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6월 말 안에 6월 안에 0.94달러까지 컵 앤 핸들 패턴만 잘 완성되면 갈 수 있어 1차적인 조건은 0.48달러 위에서만 지지만 잘 받아주면 돼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만 비지만 잘 받아주고 올라가주면은 0.94달러까지 금방 가 3주 안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던져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크티편더를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지금 분석을 한 게 지금 여기저기 기사와도 되고 있고 에그라 크립토도 기사와 해줘서 공합도 하고 틈이 날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노란색 하단 영역까지 돌파를 하려면 여기 지금 흰색 라인이 있는 거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때까지는 축적이 더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흰색 라인까지 흰색 라인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면서 지금 꺼내든 게 바랄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무슨 바랄라 패턴이 있나 처음 봐가지고 바랄라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북유럽 신화 중에 토르의 아빠 오딘 오딘 아시죠? 오딘 아스가르스인가? 아스가르스인가요? 아스가르스인가? 거기에 이제 왕이 오딘이고 그 아들이 토르잖아요 북유럽 신화에서 영화 토르에서도 그게 배경이고 그 토르의 아빠 오딘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전사자들을 맞이하는 천국에 있는 궁전을 의미하는 게 바랄라래요 바랄라 그래서 지금 에그라크립토가 붙인 건지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바랄라 영역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죠 이 왕을 위해서 죽은 전사자들을 맞이하는 천국에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일단 흰색 영역을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가 바랄라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랄라 그래서 1달러 도달 이후부터는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1.618배에서 2.618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지금 이 차트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만 조금 정리를 하면 1.618로 가게 되면 12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되는 거고 2.618로 가면 50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네 여기까지 10달러 먼저 간 다음에 바랄라 영역 이제 딱 10달러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바랄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바랄라 영역의 상단이 5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바랄라 바랄라가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개미 투자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있는 왕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 환영받는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에 있는 천상의 어떤 궁전이라고 합니다 왕을 위해 죽은 전사자들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곳이죠 명예로운 곳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이 지금 50달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크립토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XRP는 축적 단계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9600% 점프해서 50달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가르스에서 통치자 오딘을 위해서 죽은 전사자들을 맞이하는 천국의 궁전 바랄라의 어떤 영역은 50달러다 이런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랄라가 뭔가 했어요 찾아보니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영웅들을 기다리는 천국의 천상의 천계의 궁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다 표현이 너무 재미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덤들을 뚫고 올라가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50달러 영역 10달러부터 50달러 영역은 바랄라입니다 바랄라 바랄라 천국의 궁전 바랄라 천계 천계 천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북유럽 신화를 느끼면서 사뽀로 대신에 북유럽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바랄라 우리들만의 바랄라를 찾아서 필스바더님이 좋아하시는 유럽에서의 조식을 파리에서도 하고 우리만의 바랄라를 한번 찾아 물색을 해서 북유럽 어느 바랄라스러운 지역에서 좋네요 생각만 해도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바랄라라는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닮아